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직에 계신 분들은 법규를 벗어난 일을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있고 법규를 벗어난 일을 했을 때 본인이 치료해야 될 것은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선관여 관련해서는 특별한 현상에 주목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의 요구에 대해서 선거관리비원회가 공식적으로 위법행위를 하겠다 법규를 따르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 대신에 바코드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사전투표관리가 안에 혹은 당일투표관리가 안에 개인 도장을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것 이것은 공직선거법에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을 따르지 않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정을 국민의힘이 요구했습니다마는 선관위가 단호하게 거부한 겁니다. 아주 이례적인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공직선거법에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법을 따르지 못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은 정말 제정신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좀 충격적입니다. 공무원이 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깊숙이 들여다보면 정말 많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인간은 동물이나 짐승과 달리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단호하게 합법을 안 하겠다 위법행위를 계속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합리적 추론이나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공직자가 법에 규정된 것을 법대로 하지 않겠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왜 그렇게 위법을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겁니까? 그냥 나무라기 이전에 뭘 생각하는가 하니까 왜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위법을 하겠다고 선관위 측이 고집을 부리는가. 솔직한 이유를 선관위 측에 제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선관위 측이. 왜냐하면 숨겨야 되는 어마어마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추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망을 위법을 하면서까지 두 가지 조건을 선관위가 고수해야 되는 이유. 선관위가 위법을 저질러면서도 그 두 가지를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 그런 강행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뭐냐. 특별한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아주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공직자가 그러니까 선관위 측이 위법을 뻔히 알면서도 위법을 강행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만일 국민들 대다수가 알면 정말 덜고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언론들은 이걸 일체 다루지 않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공병호 tv가 긴급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설문조사 항목은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용지의 개인 도장을 날인 선거법 제 157조 2항.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에 이 같은 적법 절차 준수를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4.15 총선 때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도작을 제작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은 선거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관위의 선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만 2천여 명 정도 투표를 했고 설문조사에서 이설수 없는 일이다. 선관위가 위법이다. 이게 94%거든요. 이설수 없는 일이다. 선관위가 합법이다. 5% 지나지 않습니다. 5만 2천 명 가운데 94%가 선관위가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 이게 분명히 지적하는 겁니다. 아마도 전국 차원에서 정식 여론조사, 설문조사가 아니고 여론조사를 실시하더라도 8, 90% 이상이 선관위의 위법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이렇게 지적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세상에 어느 공직자가 위법 행위를 내놓고 하겠습니까? 가슴 떨릴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만큼 3구 대선에서 두 가지 조건, 그러니까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사전투표용지에 개인 도장 대신에 중앙선거관리관이 일괄해서 제작한 투표지 이미지를 그냥 인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선관위 측에 중요한 거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니면 선관위가 왜 하려고 하는 정당에 중요한 것인가? 당연히 야당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당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두 눈으로 확인한 바가 없지만 어떤 사안에 대한 이해는 꼭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합리적 추론이나 합리적 의심이라는 것이 사람은 이성활동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하고 그리고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3구 대선에서 무진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이 두 가지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3구 대선에서 여당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무진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힘과 같은 야당의 요구에 그렇게 선거관리위원회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합리적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3구 대선 승리를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한 정치집단이 있다는 것이죠. 특정 정치집단이 미는 후보가 두 가지 조건이 없다면 승리할 수 없다는 그런 추론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선관위 측이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황당한 것은 그런 추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당 선대위에서 그냥 알아가지고 김기현 원내대표의 주장을 그냥 제압해버린 겁니다. 선관위 측을 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완전히 뒤집는 조치를 선관위가 실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해보는 거죠. 두 가지가 없으면 3구 대선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관위 측은.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두 가지가 있어야 여당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걸 그렇게 우리가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쏟아져 나오는 초접전 여론조사라든지 우상우 선거대책위원장의 과도한 자신감 등은 하나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아지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 사람들에게 지금 남은 것은 명분을 확보하는 겁니다. 명분 관리. 그러니까 이기는 것은 그냥 이미 정해진 것이고 이제 필요한 것은 명분만 이러이러해서 이겼다는 명분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죠. 이제 남은 것은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승리할 수밖에 없는 명분만 하나하나 축적해 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안철수와의 단일화 실패가 명분 가운데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누구누구 마누라가 주가 조작에 간리했다 이것도 하나의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막판에 터진 어느 쪽의 막말 파문이 한 가지 또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초접전하다가 상승서를 타는 모후보에 아주 그냥 선전이 또 명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명분이라는 것은 그냥 구실이라는 것은 만들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뚝딱하고 만들면 명분이 되는 것이죠. 결국 명분 구실과 핑계거리 등을 잘 이렇게 쌓아서 국민들을 근사하게 설득하는 것이 아마 그들에게 남은 과제인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국민들이 그래도 설득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냥 출구조사하고 발표하면 땅땅땅하면 끝이니까 맨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기가 막힌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채려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사람들은 마치 고기떼처럼 이리저리 그냥 몰려다닙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김기현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의 요구를 선관위가 거부했다는 그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을 국내 그 어떤 언론사도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훗날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호예 그런 항노예 큰 분기점이 됐던 사건이다 이렇게 파악하는데 공병호 tv회는 다 다루지 않습니다. 어느 언론사도 다루지 않습니다. 저는 언론사가 아니니까. 국어를 아무리 검색해도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공병호 tv회는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정상이 아닌 거죠. 나라가 정말 정상이 아닌 겁니다. 언론들도 정상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정상이 아닌 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맨정신 갖고 있는 사람만 참 힘든 거죠. 아니까 보이니까 느끼니까 추론할 수 있으니까 의심할 수 있으니까 그냥 모르면 땡인데 그런 상황입니다. 명분을 차근차근 축적해가는 그런 단계에 있다. 성리는 기정사실이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sco ERP 축Get 어떻게 알고있는지 して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